안녕하세요. 판례공보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일자 판례공보 형사 전두환 은직재산 추징 실패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모 4058 결정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인용 결정에 대한 제한고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 판결문에 나와있는 추징 판결의 선고의 내용에 따라서 피고인의 재산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의 은닉한 재산, 재삼자 명의로 옮겨놓은 그 재산에 대해서 추징을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재삼자가 이의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대법원의 제한고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한고 기각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이 전두환에 대해서 형사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유죄 판결이 있었고 그러니까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추징 명의도 같이 있었습니다. 추징이라는 것은 원래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체가 그대로 있을 경우는 몰수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다른 걸로 변형이 됐을 경우, 바뀐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전두환에 연희동 본체가 있었고 별체가 있었는데 이 본체는 이순자 명의, 그러니까 부인이 이순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별체는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둘 다 검사가 추징 보조 명령을 했는데 이순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순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별체에 대해서는 아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본체에 대해서는 이순정이 받아들여가지고 추징이 불허가 됐고 별체에 대해서는 아들이 이순정을 했지만, 이거는 기각돼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평에 대해서 추징 집행이 불허가 되니까 검사가 제안고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형벌이 가지는 거죠. 추징은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산재활 명의에 대해서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게 일단 의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추징 보존 명령을 본체와 별체 둘 다 받았었거든요. 추징 보존 명령을. 추징 보존 명령까지 받았는데 추징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검사의 주된 논리였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추징이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이나 국세 체납 처분에 예에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 민사집행법이나 국세 체납에 있어서는 제3자 명의의 대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도 추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재산 추징에 있어서 연희동 본가에 있는 별체는 추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해당됐기 때문에 본체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였냐면, 별체는 80년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어졌고, 그 이후에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두환의 은직 재산이 맞다고 해서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의해서 추징이 됐고, 이 본체는 대통령 취임이 훨씬 이전에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취득한 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제3자 명의에 대해서는 추징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설령 본체와 별체 둘 다에 대해서 추징 보존 명의가 있다고 해도 추징이 될 수는 없다는 거고, 여기에 대법원이 판결에 보면 사족처럼 달아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제3자 명의로 은닉이 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 다음에는 추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준 거죠. 그러니까 방법까지 일러준 겁니다. 그럼 이제 이은경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80년 이전에 연희동의 본체를 서로 이순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이 됩니다. 그 부부 공유가 추정이 되면 원래는 2분의 1씩 지분의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순자 명의로만 되었기 때문에 2분의 1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된 거죠. 부부 간 명의신탁은 화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명의신탁이 다 불법인데 부부 간에 있어서는 명의신탁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두환 명의로 되어 있는 2분의 1 지분의 명의신탁이 있기 때문에 전두환을 대의해서 이순자를 상대로 2분의 1의 명의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시킨 2분의 1에 대해서 추징 집행을 하게 되면 매각 처리해가지고 추징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했지만 추징이 제3자 명의로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범죄 몰수법에 의할 경우에만 제3자가 되고 공무원범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추징이 안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입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판례는 통상적인 법리고 그렇게 이상한 판례 아닙니다. 그냥 제3자의 명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요. 당사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판례 공부에 실린 겁니다. 어쨌든 검찰이 아마 명의신탁으로 회복을 시켜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징을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보 차원에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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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